그 종파들이 주장하는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는 그거는 본성 중에서 작용 중에서 2년 따라 하는 작용일 뿐이지 본성에서 바로 나온 작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육바람입니다. 바로 지혜와 방편이 터져나와서 일으키는 작용을 얘기해야지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다고 그 종파 자체를 까버려요. 고려 말이에요. 진우스님도 고려 중후기 때. 결국 뭐냐면요. 똑같아요. 대승의 입장에서는 딱 똑같아요. 구공 깨치고 나면요. 아공복공 정도 깨친 뒤에 표현해낼 수 있는 본성의 덕이라는 게 더 약하잖아요. 구공까지 깨치고 나면 육바람을 총체적으로 표현해버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본성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너무 자연스럽게 표현해요. 내가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 참나 덕후는요. 내가 원래 생겨먹기를 깨어있을 뿐이에요. 깨어있음 밖에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양심에 있어서는 하자가 나옵니다. 대부분 선사들이 그 정도 가요. 참나 덕후 정도만 돼도 대단하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설마 거기서 끝나면 이게 말이 되나? 관찰해보면 참나 덕후에서 멈추는 분도 있고요. 그 정도 선에서 일생을 가고 아니면 탈산한 분들도 있어요. 탈산한 분들이 라진시 같은 분들이에요. 참나 덕후는 맞는데 탈산해요. 이제 윤리도덕과 반대로 달려가기 시작해요. 윤리도덕 주장하면 오히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제자들도 다 이런 음란한 그런 행위들 불륜을 부추기면서 타락시키면서 그것마저 윤리도덕마저 넘어서야 진짜 참나다. 참나가 윤리도덕 그 지경 가면 탈산입니다. 거기서 탈산하는 사람도 나와요. 덕후인데 탈산도 해요. 그나마 졸리면 자고 이러는 분은 양반이고요. 탈산하는 분이 나와요. 뭘 해도 참나로 하면 된다는 분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도 양심적인 분들이 있죠. 그 전에요. 여러분 학당에 오시면 무조건 양심 덕후입니다. 여러분 양심 공부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여기 이게 좋아서 안 오셨더라도 덕후가 될 준비부터 하셔야 돼요. 양심 공부 분석이라도 계속하면서 양심적으로 사시잖아요. 이 내공이 쌓였다가 이런 세월이 1년, 2년, 3년이 되죠. 그 내공이 쌓였다가 여러분이 나중에 진짜 견성 제대로 하셔서 참나 덕후가 되셨을 때 양심의 길로 인도해줘요. 쌓아놓은 덕이 있으면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양심 쪽으로 가신 분들은 고승 중에서 양심을 알아요. 일상에서 참나와 함께 살면서 참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자명찜찜 자명찜찜 살다 보니까 어느덧 양심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본인은 가신 분도 제가 볼 때 많이 계신데 뒷사람들한테 육바람을 하라고 말을 해주면 좋잖아요. 말을 못 해주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길을 가셔도요. 뒷사람들한테 설명을 정확히 못 해줘요. 그래서 그냥 참나 붙잡고 가라 라는 말 밖에 못 해줘요. 그러면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찰선자도 나오고 잘해야 참나 하나 붙잡고 가고 양심의 길로 올라가는 길은 아예 못 보는 경우도 많아요. 참나 덕후에서 양심 덕후는 이건 엄청난 질적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한테는 그렇게 엄청나지 않아요. 왜? 원래 양심 지키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이거 자연스러운 길이에요. 오묘하죠.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본 사람이 견성을 해버리면 윤리도덕과 반대로 달려가 버리기도 합니다. 참나가 주는 이 시공을 초월한 평원 속에서 안주해가지고요. 나 하나는 해결됐기 때문에 이 우주를 오히려 버려버려요. 나는 참나다 이제부터. 애고의 나는 버렸다 하고 애고를 죽였다 주장하면서 시공을 초월해버리는 그런 걸 지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천차예요. 그러니까 양심 덕후로 귀결이 나야 이 참나 공부가 제대로 되는 거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 맞죠?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